안녕하세요 푸른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은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겨서 바닥을 기고 있는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울프프씨 산란한 알이 부하에서 나온 치어거든요 보면 굉장히 많죠 진짜 미친 듯이 많아요 지금 제가 모습 보여드리려고 잠시 확대를 했는데 넓게 보면은 바닥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다 피라냐 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육식어인 울프프씨의 치어들이에요 보시면 사이즈가 엄청 작거든요 제 손이 이만한데 치어가 이만해요 진짜 아직 물고기 형태도 아니죠 무슨 정자같이 생겼는데 이게 솔직히 저는 무사히 부하 못할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말도 안되게 잘 부하가 돼서 지금 바글바글해서 바닥을 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곰팡이 쓴 것처럼 생겨서 여기 알집이 있잖아요 여기도 아직 부하 못하고 부하하고 있는 치어들이 있거든요 제가 뜰채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안에 있는 치어가 다칠까봐 살살 잡아서 보면은 안에 약간 오렌지색의 밝은 알들이 있거든요 저게 지금 부하를 준비하고 있는 치어들이에요 안쪽에 있는 애들이 아직 잘 못 빠져나오고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손으로 털어주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알을 지키고 있는 암컷이나 수컷이 원래 이걸 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부재중이라 제가 지금 어미의 역할을 대신해서 계속 알을 털어주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계속 흔들어주고 하면은 여기서 수컷이 싸질러 놓은 그 정자주머니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치어들이 무사히 빠져나와요 이걸 안 흔들어 놓고 갇혀있으면은 그대로 죽어버리거든요 보면은 잠깐만요 놔봐 여기 지금 조그만 애 있죠 몸이 아주 흰채로 이제 흰채로 태어난 애가 있는데 얘가 방금 알에서 떨어져 나간 치어예요 알 주머니에서 지금 떨어져 나온 치어인데 지가 자아력으로 나온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힘으로 부활을 시키면은 저렇게 구불구불한 형태로 나와요 근데 어지간히 뭐 성숙이 안된 기형의 치어가 아니면은 저거는 뭐 한두시간 있으면 다시 이렇게 펴지구요 근데 신기하죠 지금 솔직히 물고기 형태도 아닌데 얘네가 다 자라서 그 산악기로 유명한 울프피쉬가 되는거에요 보통 이제 이정도 이상 자라죠 한 30cm 40cm 까지 자라는데 이게 마리수로 따지면은 한 500마리 정도 될거에요 제가 예전에 울프피쉬 이거 처음 번식했을때도 그 정도의 치어가 나왔는데 지금은 요게 두자수조라고 해서 60cm의 수조에 바닥에 아주 널널하게 있는 상태인데 딱 한달만 지나면 여기 바닥이 꽉 차요 진짜 요만큼의 틈도 없이 치어가 바닥이 꽉 차거든요 치어들이 바닥에서 놀기 때문에 그정도로 많아져요 성장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아주 조만간에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얘네는 오늘 1시 2시 정도부터 부하해서 6,7시까지 지금 부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한 4일 정도? 4일 정도를 그냥 냅두면은 저 배에 달고 있는 노른자 있죠 저 노른자를 흡수하면서 이제 울프피쉬 형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4일 있다가 처음 먹이 먹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실지렁이 브라임 슈림프 사료 이런걸 먹으면서 3주 정도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누가 봐도 울프피쉬처럼 변해요 이제부터 제가 얘네 부하는 애들 키우면서 그 성장 과정은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튼 이번 영상은 얘네 무사히 부하했다고 소식 알리려고 지금 찍은거예요 작아가지고 치어 형태가 잘 안보이네요 근데 솔직히 진짜 부하 안될 줄 알았는데 그 이번에 번식한 루프 종어가 3년 반 정도 키우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전에 키우시던 분이 근데 얘네가 원래 2년 정도면은 번식을 해요 근데 이제 분양해주신 분들이 각자 한 마리씩 따로 키우고 계시던 거라 암컷은 수컷의 존재를 수컷은 암컷의 존재를 모르고 이제 원래 번식할 시기를 1년 반이나 지나서 살던 거죠 억제가 많이 돼 있어서 그런지 진짜 저 수컷 정자 소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정력 왕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제가 영상을 제대로 못 찍어놨는데 수컷이 싸질러 놓은 정자에 갇혀가지고 그 부한 치워드의 머리가 정자에 꽂혀서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걔는 못 살렸어요 진짜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정자에 갇혀서 부활을 못하는 치워라니 여튼 미칠듯한 정력 왕이어서 다음에 또 쟤를 종으로 쓸 거 같아요 대신에 저번처럼 알 못 주워 먹게 하고 이번에 좀 방법을 마련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번식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바닥에 흰 거 있죠? 이게 지금 정자예요 미쳤어요 대체 얼마나 정력이 죽길래 거의 R만큼 나온 거 같거든요 정자가 여튼 얘네는 무사히 부화했고요 이제 지금 4일 정도 있다가 첫 먹이 먹는 거로 이제 다시 영상을 찍을 건데 이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겼는데 이게 울프피쉬가 됩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울프피쉬 치워드 부화한 소식이었고요 제가 요즘 번식 영상 올리느라 두서가 없는데 한 번에 번식을 여러 개를 했다 보니까 뭘 먼저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튼 이제 한참 다 부화 끝나고 이제 치워 형태 나오기 시작해서 다 재밌을 때니까요 조만간에 얘네랑 다른 애들이랑 잘하는 걸로 또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맛보기로 요즘 하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도 재밌어요 트로피컬가라고 해서 가피쉬 치워인데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개 재밌어요 진짜 매일매일 잘하는 모습이 보여서 맨날 CCTV 여기다 달아놓고 맨날 집에서 얘만 보고 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저번에 개 조졌던 라설데도 지금 한 20마리가 살아서 여기서 지금 무사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본업이 너무 바빠서 영상을 찍어놓고 편집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소식을 자주 못 보여드리는데 진짜 조금만 바쁜 거 지나가면은 영상은 많이 찍어놨거든요 편집 싹 해가지고 근황들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게요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과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여튼 저는 다음에 다른 물고기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